카드를 아홉 장 지워라 한 장 띠 처리 방열판이 아니라 병법소 관절 뽀사기 두 장 엘트 가지말까? 왜 쫄리지 쫄? 쫄 세 장 엘트 가지말고 엘트 가지말고 다시 놔쳐 개웃기네 멤버십 카드 딱돈 딱돈 멤버십 카드는 못참지 비겁하게 자고 있는데 때리는 더그가 좀 심해져서 이제 다리까지 사라지냐고 교훈 현실집에 대인마 교훈 교수면 전투찬과 선천돼서 안좋은데 외형지라면 제거를 못해 교훈인데 커피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멤버십 외형지른 좀 그래 작집집기는 또 졸라실래 적폐의 작은집 적폐의 작은집 안 내려봤지 적폐의 작은집 적폐의 작은집 적폐의 작은집 적폐의 작은집 직폐의 작은집 네평 dal 큰집조 해주석 딱 추월마요가 나오는거지 안돼 이진광풍 쉘을 정말 잘 덜고는 치안 5마리 있어도 다 덜고 올거같다 오예 엑조디아 하나 모음 피우상 이거 몇번째지 네번째인가 다섯장이나 더 지워야되 쉽지 않음 다섯장이나 더 지워야될 다섯장이나 더 지워야될 다섯장이나 더 지워야될 음양성 광풍 음양성이 혼모노다 다섯장이나 더 지워야될 굿 다섯장에 걷는 아니 수비만 주워라 강환에 알필요함? 교훈이 있는데 유독성 R을 거르는 이 미친 캐릭터 오예 상점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당근빗다 갔어야 나 양약 실패 또얼또요 즐겁다 각각 처음 탑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처음 탑을 좌패로 온 거 같은데 좌팬 와우 63뎀 야 역시 섬탑의 자존심 썩은 거구만 조사 조사버린다는데 2월 야 강화도 해서 주네 상점 제거 3장째 아닌가 제거가 얼마지 지금 첫번째 상점 멤버십 카드 샀고 세번째 제거니까 제거 가능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motions 실수 좀 했네 회중시계 보는 게 낫는데 내 격분 참자 왓츠 어디가 참아 왓츠 고수 왓츠 고수 와우 왓츠 고수 왓츠 고수 왓츠 고수 민첩분 준대 민첩분 낙겁이다 이거는 낙겁으로 드루고션만 먹으면 심장까지 뚝딱 아홉 장 되거나 안될거는 유물만 겜이 아니었네 캐릭터만 겜이었네 어? 어? 요바? 아 잘 썼다 그럼 이제 다섯 장인가 여섯 장인가 토사구팽 불이 두 배로 타오르면서 당신을 압도하듯이 폭발합니다 따뜻함과 힘으로 가득 찹니다 여섯 장 비트다 비트 비트다 비트 楊은 시대 일반 트락이 나와줄려나 어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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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훈 넌 그때 분명히 일곱 자 이제 해봤자 휘갈김 말고 먹을게 없네 어허오 아니 이건 아니잖아 근데 못 이길거 같애 1댐씩 맞아볼래? 2댐씩 1댐씩 2댐씩 2댐씩 쓰레기같은 네메시스 2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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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댐 3댐 꽃 3댐 2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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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복마렵네 부복마렵네 ㅎㅎ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. 안사어..꺼져. 허허오 여기서 지어봤자 돈 없어서 다음 층에서 못 지우지 않나? 의미없네.. 광풍.. 동선을 먹는다 담배나 동선 담배나 동선 자기라 배 안피고 뺏어피네 면바리 탱글탱글하네 딱땜 탱글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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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선 가면 담배 아쉽소 단식 괜찮은 것 같은데 관절 보호 관절 보호도 있지만 달팽이 같은 거 괜히 드로 하나 빼먹는 거 필요 없겠다 하지만 내 관절이 와 약함 곧 곧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네가 차라리 낫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앗, 링크뼈. 애매해서는... 0코스트 30방어를 얻습니다. 무적... 뭐가 쓰냐... 왜 무적고 하는 거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25. 225. 아니, 이런..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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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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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시시한 보수군요. 3-1-3-1 하하 심장 허접색 내가 이겼다. 완벽조차 넘어선 그지 왜 그지야 교훈 팽에서 거짓 했다. 그지방 탱이 완벽조차 넘어선 그지 방탱이 완넘